안녕하십니까 워너원 멤버 강이자녀 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요 서핑보드 아닙니까 해수욕장 하면 딱딱 서핑이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비로소 고백 드릴게 있는데 제가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저 멋있게 타고 있네요 여름엔 서핑 알겠습니까 서핑 말고 쇼핑 워너원과 함께 샴푸쇼핑 안녕하세요 워너원의 박지윤입니다 아 이거 장바구니에요? 근데 이거 장바구니라고 하기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라란 이건 좀 놔줘야지 나랑 장보러 갈래? 워너원과 함께 삼패쇼핑 안녕하세요 워너원 워성우입니다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까요? 워너원을 하면은 2두박근 3두박근 하면서 멋있어지면서 여성분들의 마음을 할 수가 있고요 무서운 친구들이 다가왔을 때 워너원의 박지윤 2월 수월 꼭 들어가 봐 워너원과 함께 삼패쇼핑 워너원의 하성훈입니다 피부에도 좋은 물광피부의 비밀인 네 음 제가 어 쉬지 않아요 음 나는 괜찮 나는 레몬이다 완산 음 상큼해 다같이 먹어볼 레몬 워너원과 함께 삼패쇼핑 안녕하세요 워너원 윤지성입니다 호자선입니다 어 이게 닭발처럼 생겼네요 모기에는 이렇게 호자선 식빵입니다 어떤 모기가 물어도 아주 쉽게 빡빡하게 긁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긁어도 되고요 이렇게 긁어도 되고요 이렇게 긁어도 됩니다 귓밥밥힌 것도 이렇게 파셔도 되고요 일로와요 제가 긁어드릴게요 빡빡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긁 열심히 긁어 워너원과 함께 삼패쇼핑 삼패쇼핑 안녕하세요 워너원 배신영입니다 이 부채로 뭘 할 수 있냐면요 날아다니는 벌레가 이렇게 부채로 벌레 잡을 수 있고요 워너원과 함께 삼패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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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너원 황민현입니다 꿀인가요? 달달한 남자 황민현이 한번 달달한 꿀을 한번 먹어볼게요 누나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 맛이네요 같이 먹을래요? 같이 먹을래요 후우 내 눈빛 달콤하 하하하하하 내 눈빛 달콤하니? 워너원과 함께 삼패쇼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워너원 김재환입니다. 소라를 참 좋아하는데요. 평소에도 소라로 노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소라가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자연 청정의 껍데기 껍데기입니다. 난 당신의 희망 남친이야. 워너원과 함께하는 3패 쇼핑! 이제 낯을 가리지 않는 워너원의 박우진입니다. 선인장, 처음 뵙겠습니다. 가시가 박혀있어서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데요. 같이 상처받은 입장으로서 댄스에 반한 볼비를 변경합니다. 선인장이 왜 선인장인지 아세요? 서있어서 선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워너원과 함께 3패 쇼핑! 안녕하세요 워너원의 막내 이대희라고 합니다. commend وت Arg 워너원과 함께! 선이jes'M 삼성페이 쇼핑 삼성페이 쇼핑에서 운동화 와, 이 워즈포인트가 5%나 적립? 이 다음에 해볼래? 삼패는 올리고, 쇼핑은 내리고 이것도 저장, 이것도 저장 내기사다, 내기사 으음 와, 야 좋아 좋아 자, 준비 발사 진짜 쉽네, 나도 할 수 있어 다다아 워우우 저 이거 해주세요 아, 안돼 오케이 아, 형 그거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 뭐야 아, 아 삼성페이 쇼핑